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네이버 지초에 대해 마주 볼 수 있는 사람 마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듣다가 한번씩 응원해 주세요 지초에 대해 출품을 했는데요 출품한 이후로 하루종일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서 별점 하트 댓글 수의 변화가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에 집중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면 출품한 제 웹툰의 평가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결론 나도 못하는데요 그 특히 데뷔작 공모전 이럴 때는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작업하다가 한 5분마다 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해도 면제하고 경력한 10년 됐을 때 이때는 닥터 프로듀서 업로드 되면은 한번 쓱 보고 뭐 문제 사고 없나 잘 올라갔나 확인하고 그냥 안 봤어요 근데 이번에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오늘만 사는 기사 또 프로듀서로서는 첫 도전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 정말 아내나 얘기하다 또 들어가고 화장실 가면 또 들어가고 차 타가지고 운전하기 전에 또 들어가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일단은 저의 경험상 하다 하다가 보고 또 봤는데 딱히 전화가 없다 혹은 댓글이 새로 안 올라왔다 그러면 서서히 서서히 괜찮아져요 서서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히 제가 여기서 처음에 아 일단 올렸으면 당신이 그걸 아무리 가서 확인한다고 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시고 작업하세요 라고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굳이 내 입이 해도 내 마음은 믿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아까 봤는데 다시 들어갔는데 댓글이 하나가 추가됐어 그리고 이러다가 또 5분 뒤에 다시 들어가는데 댓글이 추가된 게 없어 별점도 그대로야 계속 보면 볼수록 내가 확인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이 오면 중독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화를 시키는 심리학의 용어인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면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죠 그게 보상이 없으면 강화가 안 되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말이 나오고 막 작가님에 대한 칭찬 뭐 여러가지 나와요 댓글이 막 올라가 그런 건 강화가 돼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보나 안 보나 큰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두번 세번 네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안 들어가게 돼요 짜게 식는다고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렇게 하게 될 때 충실하게 하셔라 너무 억지로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뭐 콩밭을 뭐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출품 하거나 뭐 데뷔 하거나 그러면 초반에는 작업 효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작가들이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웹소설 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작가 본인이 약간 마음 공부를 오래 해 가지고 뭐 출가한 상태로 한 10년 20년 수양 하다가 오신 분이 뒤늦게 만화의 뜻을 품었어 뭐 이런 경험은 모르겠어요 명상하려나 남들의 시선 무의미하다 이러면서 공허하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야 그분들도 안될 거야 그분들도 안될 그런 의미에서 또크리 님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해결을 못 해준다면 작품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들 계속 와가지고 계속 댓글로 살리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